네, 간밤에 이렇게 소매업체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증시 숨고르기를 보였는데 이런 가운데 선제적으로 낙폭 키웠던 우리 시장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시장에 대한 고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전략 GFM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시장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는 숨고르기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견주하고 우리 시장은 오르나 싶으면 또다시 빠지는 반복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다, 지금 디폴트 가능성 미국에서도 나오면서 시장의 휘청이기도 했었는데 대외 변수의 최근 시장의 흐름,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지금 좀 전에 소개하셨던 화면에서도 어쨌거나 매일매일에 장 끝나고 나면 뭔가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이 아주 궁황한 걸 느껴질 수 있죠. 어제 특별한 건 뭐 없었다, 뭐 이런 거예요. 다만 오늘 대부분의 뉴욕시왕, 누가 하나 쓰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기사 쓰니까 다 똑같아요. 그냥 뭐 기업 실적은 호조를 보였으나 인플레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서 그 정도로 해서 밀렸다 하는 건데 사실 정신없습니다. 밤사이에 예를 들어서 상장하고 나서 나흘, 닷새 그렇게 날아가는 것들은 리비안이 15% 넘게 빠지고 루시드, 루시드 하는데 루시드는 빠지고 그다음에 천슬라 깨지나 했더니 머스크가 더 판에 만에 하는데도 또 테슬라는 올랐고요. 반등을 해 줬어요. 도대체 또 뭡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뭔 일이 있었는지 6만 불도 깨졌다가 비트코인이. 지금 뭐 아무도 그거 한 거죠. 지금 제일 해피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그냥 메타버스, NFT 갖다 붙어있는 그거와 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한때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NFT, 메타버스, 심지어 버스를 자꾸 비유해서 버스 택시할 때 버스로 쓰면서도 메타버스인 줄 아는 그런 세상인데도 막 통하는 마을버스라 하시죠, 그냥 뭐. 그런데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이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도 시장이 지킬 건 지키네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 지금 여기서 피보나치를 제가 꺼놓은 그 부분에서 딱 막히는 느낌이 보이시죠? 그러니 작년 팬데믹 때의 낙폭의 1.618배 오니까 주춤거리는 겁니다. 왜 주춤거릴까? 딴 거 없어요. 그냥 기계들마다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이 레벨이. 그러니까 모두가 의식하고 있는 여기가 저항 구간인 거예요. 한 3만 6천 5백 라운드가, 다우지수가. 뭐 지수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참 저도 신기한 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2천 9백이 될 건 3천이 될 건. 그저께도 3천만 가니까 더 못 가잖아요. 이놈 저놈이 무슨 3천만 출라고 너는 덜 가고 나는 더 갈게. 의논 회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숫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지금 이제 다우지수는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도 한번 보시죠. 나스닥도 보시면 사실상 이 오른쪽 부분에 좀 그림이 작긴 합니다만, 지난 11월 5월부터 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그거였죠. 뭡니까? 자꾸 십자형 도지가 생기고, 은봉 생기고, 또 한 번 급락하면 나오고, 그 다음 올라오고 하는 중인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또 뭐죠? 정고점 넘기가 약간 버거운. 그리고 살짝 한번 나름대로 저점끼리 한번 연결해서 선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한 번에 채널을 만들어 보니까, 또 채널 상담 부담. 그 아래쪽 기술적 지표를 보면, 여전히 장은, 어쨌거나 과메수 국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팍팍 치고 나가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잘 나가던 루시드, 뭐 리비안 할 것 없이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테슬라, 그래도 뭐 주도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인데, 루시드 같은 경우에 어제 눈길을 끌었던 기사 하나가, 모건 스탠리가 루시드의 목표 가격을 갖다가 얼마로 제시했는지 아시나요? 얼마인가요? 기존 14달러에서 16달러로 상향 조정해서 제시했습니다. 루시드의 지금 52.5달러예요. 여기가 16달러가 여기입니다. 기존의 14달러에서 좀 좋게 봤을 때 16달러예요. 모건 스탠리가 제일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지금 50불 위에서 놀고 있는 놈의 주가를, 목표 가격에 갖다가 16달러로 제시하는 이유가, 애들 뭐 내년에 50몇만 대 팔겠다는데 만들 수나 있을까? 이런 우려예요. 모건 스탠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주도주로 재미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갖다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면은, 모건 스탠리도 틀딱 같은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놈의 16불입니까? 50불에서 놀고 있는 놈을. 지금 이게 미국 시장입니다. 다만, 이거 한번 보시죠. 이미 뭐 좀 된 지표이긴 합니다만,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비지수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찝찝한 거예요. 이게 왜 작년에 2020년 3월, 그때 코로나에 인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이 부분도 하회할까,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 무렵이 이제 2007년, 2008년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 금융위기, 금융위기 그때도 보면은 어쨌거나 소비자 심리지수는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과연 증시라는 것이 그냥 심리야, 이런 건 다 심리지수일 뿐이야. 작년 여기서 지표도 돌아갈 수 있었고 장도 돌아갈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작년 3월 23일 날 딴 거 있었습니까?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할게, 우리 회사체도 사주마. 했던 그게 그냥 다 돌려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지금은 뭐다? 자꾸 말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으나, 그래도 결국 테이플링은 시작한 거고 이달부터.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내년 6월 종료되면, 테이플링 종료되면 바로 7월부터 대내만에 하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도 주유소 가서 가스 넣을 때마다 쇼핑센터 가서 이렇게 장바구니 담을 때마다 심리가 저렇게 깔아앉겠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계속 달려왔던 자산시장에서 차익 실현 세력과 뒤늦게라도 이거 말고는 살 길이 없나 보다가 자꾸 부딪히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아까 그 여자분이나 저나 시장이 왜 이럴까요? 설명이 이렇게 궁해지는 겁니다. 네, 지금 그만큼 정신이 없고. 네. 사실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는 부진하긴 했는데 또 10월 소매 판매는 잘 나왔잖아요. 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나 저걸 봐야 되나? 그러면 이 소매 지표가 잘 나왔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소비가 회복되는 측면을 봐야 되는 것인가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심리지수는 부진했다라는 거잖아요. 연말로 갈수록은 인플레이션이니까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전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쓸 만한 형편은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의 부개를 둘 수 있나요? 그래도 뭐 이렇게 쓸 만한 형편이다라고 봐줘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니 여기서 이제 고민입니다. 자산시장이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심리도 더 나빠질 거고 실제 지갑도 다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갖다 계속 끌고 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로에 있는 거군요. 그런데 뭐 들리는 얘기에서 그렇게 희망적인 건 없어요. 이른바 G2의 정상회담이었는데도 두 사람이 뭔 소리를 했는지 우리가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문난 잔치라고 할 것도 없이 소문도 안 났고 만남의 의의를 두고 그저 꼭 하나 흘러나오는 기사가 그 정도죠. 양쪽 다 기름값 좀 어떻게 잡을 수 없을까. 그래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 그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담합하는 거 아니니? 정유사들이. 그래서 한번 휘발유 가격 저렇게 그거 하는 거 한번 연방거래위원회에다가 조사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런 정도로밖에 대처하지 못하는 전략 비축률 반출할까 말까 중국 넣어도 해주지. 뭐 이런 소리 했다는 그 정도만 흘러나오는 어떻게 미국 대통령하고 중국 최고 지도자가 만났다는데 뭔 놈의 공동성명서도 없고 나와서 하다못해 기자들한테 우리 이런 얘기 했고 질문 없니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로 가면서 우려가 더 큰 상황인 건가요? 글쎄요. 뭐 우려가 어떨지는 그거 한데 지금 그냥 시장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고민할 만한 거는 이 그래프 세 개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거는 나스닥하고 미국채 10년 물 수익률하고 한번 겹쳐본 겁니다. 겹쳐봤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 사실은 이 두 개는 원래 반비리보다도 원래는 같이 가주는 게 맞아요.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이죠. 좋은 상황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금리도 어느 정도 오르면서 주가는 주가대로 오르고 우리가 그걸 가장 극명하게 느꼈던 때가 클린턴 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부분 우리 금년 들었어요. 이 부분 보세요. 미국채 10년 물이 갑자기 가파르게 막 치솟을 때 나스닥이 타격을 받고 우리 이때 시황에서 했던 말이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율인 금리가 분모가 너무 높아졌음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이때 또 금리가 또 어느 정도 확 낮아지면서 나스닥도 래리를 펼치고 이때 와가지고 또 뭐죠? 살짝 금리 오르니까 나스닥 떨고 금리 약해지니까 또 나스닥 다시 또 상승 정고점 열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최근 들어서 어떻다? 금리 국채 수익률로 대변하는 시장 금리 너무 오르면 조금 지수는 밀리더라 하는 게 금년 들어서의 흐름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1.6% 아래로 좀 제법 밀렸는데 하루하루 모습보다도 지금 큰 줄기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채 10연물하고 달러 인덱스를 겹쳐보면 큰 방향에 있어서는 같이 갑니다. 지금 미국 금리 올라가면 달러도 강해진다 이런 식의 흐름이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보죠. 하나 더 추가해본다면 이 그림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6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로 꽤나 올랐죠. 그러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여기서 이중 바닥 나오고 이 무렵을 열어버렸어요. 이 무렵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코스피 2900에서 더블 바텀 나왔을 것 같아 하는 것은 2900에서 이렇게 두 번 나왔는데 지금 이걸 넘어져야 되는 코스피는 지금 3050 내지 3060인 겁니다. 지금 3050 내지 3060 가기도 전에 지금 잘못하면 오늘 2900은 한 번 더 지켜질까를 걱정해야 될 그런 판인데 달러는 이렇게 갔는데 이 부분 보세요. 크게 봐서 달러 위안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가 즉 위안화도 전반적인 달러 시세와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와서 어떻게 되죠? 최근에 다르군요. 최근에 다르죠. 최근에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위안화가 강해진 거예요. 중국산 물품이 더 비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인플렛을 수출하고 있다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차트는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 관세 25%씩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지금처럼 인플렛 소리 안 했지? 그때는 중국에서 말이죠. 25% 관세 두드려 맞는 거를 상세할 정도로 싸게 내보냈어요. 싸게 내보낼 수 있었던 게 그때 포치 포치하면서 1달러당 7위안을 막 넘어서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우리가 우리 환율이 천 원 할 때하고 천 백 천 이백 할 때 즉 천 백 천 이백 할 때가 천 원 할 때보다 현대차 같은 데서는 싸게 차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싸게 꼭 자 천 원 3만 불 3천만 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천백 천백 원 천 이백 원 될 것 같으면 3천만 원 만들기 위해서 3만 불이 안 돼도 안 돼도 되는 거예요. 2만 9천 몇 백 이렇게 되면 싸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때 관세 때려도 중국은 위하나 약세로 흡수를 했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돼버리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관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신기하죠? 트럼프 대통령 모든 걸 갖다가 다 뒤집는 바이든이 관세는 뭐 어쩌고 못 합니다. 무역 부문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러면 오랜 친구의 어떤 중국 형편 봐줘서 그럼 관세도 없앤다고 했을 때 그러나 그게 과연 이렇게 지금 미국의 인플레를 갖다가 가라앉힐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이 환율 부분에서 협조가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달러 위안이 그냥 저렇게 강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중국의 경상수지 무역수지를 봐도 그렇고 또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쓰지를 못하니까 돈을 그 와중에 자꾸 중국 들어가서 뭔가를 기회를 보려고 하는 금융 측면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돈들은 많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인플레는 당장은 안 잡힐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 금리는 큰 방향은 위쪽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조금 여기서 자산시장이 좀 껄쩍지근해진 고단계입니다. 지금 국제 10년물도 사실 오름세를 보였고 무엇보다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 시장의 환율의 부담을 같이 가져오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도 분명 대외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 시장이 유독 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거든요. 상천선을 좀 회복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밀리는데 국내 증시도 그러면 다른 시장보다 더 고민을 또 깊게 가져야 되는 건가요? 우리 시장은 계속 이런가요? 우리 시장은 뭐 참 그냥 뭐 답답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수능일을 맞아서 아침에 오다가 참 학교 한마디 이렇게 분주한 그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수험생들 수험생이요? 고2 고3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수업 한번 제대로 못 받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학교 1, 2학년들을 캠퍼스도 한번 못 끊는 줄 보고 지금 보낸 대학생활을 제대로 못 느끼는 이런 생활입니다.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말이에요. 진짜 그 벌받을 놈입니다. 자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3,050 3,060이 관건이에요. 여기를 넘어줘야 이중바닥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깝깝한 건 말이죠. 이런 차트들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좋은 기업 아닙니까? 좋은 기업 그런데 이런 국면을 겪고 나니까 이렇게 거래 터지고 지금 그냥 적분 개념으로 여기 다 물린 거예요. 이걸 열어줄 돈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현대차 보세요. 지금 이 줄 건 건 작년 말입니다. 지금 뭐죠? 금년에 전부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잖아요. 잖아요. 월간 차트 자, 차화정 차화정 딴 거 있습니까? 그때 그냥 금융투자업계에 뭐 다들 모여서 야, 이쪽 땡기자 했던 거예요. 돈들은 들어오고 땡겼다가 그 세력들 나가니까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기업들 보세요. 작년 말 여기고 2021년을 여기 시작했다가 이랬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작년 말이 여기고 연초에 여기서 시작해서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주도주들이 죄다 죄다 이런 거예요. 지금 무슨 치료약 치료약이 나왔다 했는데도 팔로스루가 없습니다. 돈 다 어디 갔죠? 코인시장 간가요? 다 마을버스 간 거예요. 메타버스 BUS로 간 거예요. V-E-R-S-E 버스입니다. 농담인지 유니버스 할 때 그 버스죠. 농담인지 아니면 풍자인지 몰라도 메타 BUS라고 좀 쓰지 마십시오. 보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알고는 지켜야죠. 유니버스의 버스입니다. 그런 상황에 NFT가 뭔지 모릅니다. 그쪽으로 갔고 아닌 게 아니라 이승재 대표님 어제도 어디선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 보호 예수 기간 끝나고 나서 이거 털어내면서 털어내려고 하다 보면 부담스러울 이 선수들이 얼마나 요새 신났겠어요. 제발 좀 물량 좀 주세요. 하고 있는 이 판에 뭐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도박장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세요. 그냥 신장기업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신장기업 하는 집만 찾아다니면서 떡 받고 그냥 기념품 받는 장이에요. 지금 신장기업은 메타버스 NFT예요. 게임까지. 지금의 슈퍼스타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신장기업 할 때는 뭐 앞에 살펴봤던 정말 괜찮은 업종들 주도주들 그래도 진짜 뭔가 실체가 있고 뭔가 만들어내고 팔고 하는 이쪽들은 지금 전부 신장기업이 아니고 하다못해 인테리어 업체라도 불러서 갈아주면 엎어야 될 텐데요. 뭐 그런 식인데 다음 신장기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나눠주는 떡이 보니까 아직 쉬지는 않았고 아직 나눠줄 기념품도 동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우글우글 하는 건데 아까 보셨던 주도주 천하의 삼성전자 천하의 현대차도 각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수년 동안 고생하듯이 요것도 결국은 어느 순간 수직 상승 나오고 어느 순간 끝나고 나면 이제 세력들이 다 털모 나오면 또 이제 고생하는 시기입니다. 그걸 서로 모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그쪽으로 달려가는 시장입니다. 신장기업과 떡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일단은 성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나 NFT가 붙으면 굉장히 이제 크게 가는데 지금은 분명 여기가 여기가 쉽지 않았고 지수가 이렇게 갇혀있을 때 분명히 이곳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언제 그동안 우리 시장에 이것도 주도주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셀트리온까지 이쪽에 올라오는 시기가 사실 이쪽에서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제 전환할지 시그널을 잘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신장기업과 신장기업은 좀 가는데 결국 살아남는 집은 음식 맛이 좋아야 되고 대장을 또 이제 찾아야 되고 서비스가 괜찮아야 되고 찾아간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가봤더니 음식은 개판이고 지금 우후죽순 다 오르다 보니까 뭐가 진짜 맛집인지를 못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 보이는 종목들은 있고 그 대장의 맛집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체가 있는 회사가 있고 아무것도 없이 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다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제대로 매매하는 법과 또 기존에 갔던 우리 종목들에 대해서도 언제 다시금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아무래도 이쪽에서 좀 시속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돌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화나셨던 거 아니죠 시장에 아니요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흥분을 했습니다만 저도 시장 보면 답답해요 지금 앞서 살펴보셨던 그런 것들 어쨌거나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들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기업들이 철저히 이렇게 외면당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소장님과 다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듣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